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죄인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엔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착한 사람도 있고 남한테 상처만 주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만난 사람은 아주 한 사람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그 인간으로 인해 벌어진 일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아내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직장을 다니던 중 사내 커플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바로 밑에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인상이 참 선하더라고요. 제가 사수라서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똘망똘망 눈을 빛내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아내는 일도 똑부러지게 잘했는데 제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아내는 일도 잘했지만 성격도 밝아서 회사 사람들하고도 다 잘 지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은데 항상 웃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항상 웃기만 하던 아내도 얼굴이 딱딱하게 굳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회사에서 진상 부리기로 유명한 상사한테 혼날 때였어요. 손재형 씨, 지금 나하고 장난해? 이딴 것도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아주 회사에 일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왔나 보지? 월급 받고 일하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상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별것도 아닌 이유로 직원들한테 화풀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제 아내가 주요 타겟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혼나고 나서 자리로 돌아온 아내가 탕비실에 들어가 한참을 안 나오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탕비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아내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재형 씨, 괜찮아요? 왜 혼자 울고 있어요? 전 아무래도 이 회사랑 안 맞나 봐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맨날 혼나기만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일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일머리가 없기 뭐가 없어요. 재형 씨 연차에 재형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 원래 남 갈국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예전에도 직원들을 하도 괴롭혀서 몇 명이나 그만뒀는지 몰라요. 자, 여기 사이다 있으니까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기분 좀 풀어요. 감사해요. 다들 겪은 일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힘내볼게요. 그날 아내에게 사이다를 건네준 이후부터 저와 아내는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었고 만난 지 1년이 좀 넘어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기로 한 후 아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보리굴비집에 데려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상을 차려주시더니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리굴비 좋아해요? 젊은 아가씨라 이런 건 안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에이, 저 보리굴비 없어서 못 먹어요. 제가 원래 양식이나 이식보다 한식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자, 그럼 내가 뜯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요. 우리 집 보리굴비가 간도 딱 적당하고 감칠맛 나는 게 맛있거든. 어머니는 직접 살까지 발라서 제 아내의 밥에 올려주시더군요. 아내는 밥을 듬뿍 떠서 참 맛있게도 먹더라고요. 아이고, 참 복스럽게도 잘 먹네. 자고로 사람이 잘 먹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라는데 먹는 것만 봐도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네, 합격.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좋으신지 계속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신혼집 말인데 아들 가진 부모로서 작은 집 하나라도 얻어주고 싶은데 사정상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여유 있는 편도 아니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야지 둘 다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무리해서 대출받지 말고 당분간 돈 모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그러자 아내는 활짝 웃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살면 전 좋죠. 절 며느리로 받아만 주신다면 제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을 모시고 살게요. 저는 아내의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흔쾌히 알겠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혹시 저희 부모님 앞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중에 아내와 둘만 있을 때 따로 물어봤습니다. 재영씨 진짜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괜찮아? 괜히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지? 나 자고 월세빵에서 시작해도 되니까 싫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야. 난 진짜 좋은데? 우리 둘이 사는 것보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넷이서 같이 살면 더 북적북적하고 좋잖아. 사실 우리 집이 좀 여유가 있었으면 도움을 받겠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 남동생이 하도 사고치고 다녀서 우리 부모님이 그거 수습하고 다니느라 돈 없으신 거. 그거야 알긴 하지. 예전에 예비 처남이 사고 쳐서 합의금도 물어주고 대학 등록금으로 준 돈도 노는데 다 써버렸다는 거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어머님 집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 두 분 다 인상도 좋으시던데 얼른 결혼해서 다 같이 살고 싶다. 나 너무 기대돼. 그렇게 저는 서른 살이라는 나이에 아내와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과 합가해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형은 일찍 결혼해 이미 분가한 상태라 넷이서 지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아내가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있었는데 아내가 계속 저희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가 아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정신 사납게 왜 이렇게 따라다녀 어머님 따라다니면서 살림 좀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죠. 이게 집집마다 살림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어머님 하시는 거 똑같이 보고 따라하려고요. 아 어머님은 세탁기에 빨래를 그만큼씩 넣으시는구나. 까먹기 전에 얼른 메모해야겠다. 아내는 수척까지 들고 다니며 저희 어머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레시피부터 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순서라든지 베란다 있는 화분에 물 주는 것까지도 전부 다 배우더라고요. 아주 어머니의 껌딱지가 따로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무척이나 귀여워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죠. 이목구비가 저를 쏙 닮은 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듬해 아내는 연년생으로 둘째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 때문에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느라 바쁘셨는데도 틈만 나면 저희 애들을 봐주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서준이 내가 재울 테니까 넌 좀 가서 자 평일 내내 일했는데 주말엔 좀 쉬어야지 에이, 어머님도 식당 일하시느라 거의 못 쉬시잖아요. 저 괜찮으니까 어머님이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도 제 애들인데 제가 봐야죠. 내가 재운데도 그러네 내가 이래 봬도 애를 둘이나 키워본 선배 아니냐 내가 애 하나는 아주 키똥차게 잘 봐 자, 얼른 들어가서 한숨 푹 자 얼른 그렇게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있던 아내는 한 시간 정도 방에 누워있다 나오더니 기지개를 피며 저희 어머니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덕분에 눈 좀 붙였더니 피로가 싹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님이 쉬실 차례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서준아, 서희야 이제 엄마한테 오자 할머니랑만 놀면 할머니가 피곤해하셔 그렇게 저희 집안은 늘 서로 배려하며 화목한 분위기로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아내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서준이가 소파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바닥에 있던 장난감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서 다쳐버렸어. 나 지금 어머님이랑 같이 서준이 데리고 병원으로 가고 있거든? 얼른 병원으로 좀 와줘.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저희 아들 이마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해서 한숨 돌렸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내는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며느라, 미안하다.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네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내가 애들을 잘 보고 있어야 했는데 둘이 잘 놀고 있는 것 같길래 청소를 하러 간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 애들이니까 제가 잘 봤어야 됐는데 어머님한테만 맡기고 설거지에만 집중하느라 우리 서준이가 떨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저 같은 건 엄마 자격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같이 애들 잘 챙기는 엄마가 어디 있다고.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아휴, 우리 예쁜 손주 이마에 이런 상처나 나게 만들고 나 같은 건 할머니라고 할 수도 없어. 아내와 어머닌 서로 자기 잘못이라며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사실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부모가 신경을 써도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지곤 하잖아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단 1초도 방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서로 자책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휴, 다들 그만 좀 울어요. 남들은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운다는데 우리 집 여자들은 다들 본인 탓이라면서 우는 걸 보니 노벨 평화상이라도 줘야겠네.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싸움도 안 일어나고 아주 세상이 평화롭겠어. 당신은 왜 놀리고 그래? 내가 아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알아?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지. 애들이 왜 애들이겠어? 이렇게 갑자기 돌발스러운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애들인 거지. 그래도 병원에서 아무 이상도 없다니까 된 거잖아. 당신 잘못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잘못도 아니니까 앞으로만 더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울지 마. 어머니도 눈물 좀 그치세요. 네? 그러자 아내와 어머니는 서로를 안아주며 토닥여주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답니다. 아내는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턴 종종 저희 부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줬어요. 가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일손을 돕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아내랑 애들한테 목도리를 하나씩 떠주신 적이 있었어요. 워낙 평소에 뜨개질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라 저 어릴 때도 이것저것 많이 떠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밤마다 아내가 잠은 안 자고 몰래 사부작거리는 겁니다. 보니까 서툰 솜씨로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신도 뜨개질 할 줄 알아? 그런데 그건 누구 주려고? 쉿 조용히 해. 이거 어머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목도리 뜨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어머님 놀래켜드리려고 인터넷으로 동영상 찾아보면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완성할 때까지 절대로 어머님한테 얘기하지 마. 알겠지? 목도리를 뜨고 싶으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우면 되는데 굳이 깜짝 선물한다고 몰래 뜨고 있는 걸 보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결국 아내는 몇 번을 풀어헤치고서야 목도리를 완성하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이거 제가 혼자 배워서 뜬 건데 잘 떴죠? 어때요? 어머님 발끝 정도는 따라간 것 같지 않아요? 어머, 이게 뭐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귀한 선물이 다 있나.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한여름에도 아주 두르고 다녀야겠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감동을 하셨는지 한동안 집안에서도 그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한테는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됐어요. 원래 처음엔 돈 모을 때까지만 살다가 분가할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계속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말았거든요. 온 가족이 큰 충격을 받고 아내도 어머니 붙잡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치료받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처럼 시에미를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내가 암에 걸린 건 운명일 뿐이지 네 잘못이 아니니까 미안해하지 말거라. 저희 어머니는 1기 2기도 아닌 3기 암이었어요. 치료를 받긴 했지만 별로 차도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어머님, 입맛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도 몸이 버티려면 든든하게 드셔야 돼요. 항암치료가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라 이렇게 고단백 식사로 드셔야 된대요. 제가 닭갈비 해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아휴, 살다살다 이렇게 허연 닭갈비는 처음 보네. 안 그래도 입맛이 없는데 칼칼하게라도 먹게 거기 고춧가루랑 소금 좀 닿아오. 안 돼요. 자극적으로 드시면 안 된다고요. 암환자한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린애처럼 반찬 투정하실 거예요? 맛이 없어도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꼭 씹어드세요. 게다가 아내는 어머니의 옷차림까지도 엄청 신경을 쓰더군요. 어머님, 제가 실내에서도 항상 따뜻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암환자한테 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목 뒤가 답답하시면 제가 목에 손수건이라도 둘러드릴 테니까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아내는 면역력이 떨어진 저희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릴까 봐 걱정이 많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본인을 챙겨주는 제 아내한테 항상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심장이 철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오래 주무시고 깨워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손까지 덜덜 떨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얼른 119 불러, 얼른! 내가 아까부터 깨워봤는데 눈을 못 뜨신단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 어머님 잘못되면 어떡해? 빨리 119 부르라니까! 결국 119에 실려간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금방 깨어나긴 하셨지만 제 아내는 너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셨어요.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병세가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누워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같이 착한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내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고맙고 나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며느라, 앞으로도 우리 집안 잘 부탁한다. 너 정도면 내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어. 너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난 행복한 기분으로는 네 곁을 떠나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 계속 받고 건강해지셔서 제 곁에 오래오래 있으셔야죠. 아니야. 나한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단다. 그래도 네 덕분에 행복하게 살다 갈 수 있어서 정말 고맙구나. 저희 어머니는 이번엔 저랑 형의 손을 잡고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좋은 것도 많이 못해줬는데 이렇게 듬직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둘 다 가정을 꾸려서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 앞으로도 처자식 잘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리고 여보,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당신이랑 백년회로 하다가 같은 날 눈을 감자고 약속했었는데 내 몸이 그걸 허락해 주질 않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당신은 자식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다가 와야 돼. 나 보고 싶다고 일찍 따라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죠? 여보, 가지마. 나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봐요.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보시라고요. 작별인사를 하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날 저희 가족들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전부 다 너무 슬퍼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진짜로 가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 애들 시집갈 때까지 같이 지내셔야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질 않더군요. 특히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아내가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아내는 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같이 제주도에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사진 보여? 이땐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해맑고 고으셨잖아. 이 얼굴을 평생 마주보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하필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병이 생긴 걸까? 나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이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 아내는 매일매일 슬퍼하며 눈물로 밤을 지샜어요. 또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선물로 떠주신 목도리를 끌어안고선 울기도 했죠. 그런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라, 이제 더 이상은 슬퍼하지 말거라. 네가 그렇게 매일 울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네 시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예전에 너처럼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꾸나.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닦더니 힘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아내는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다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희 애들이 중학교에 갈 나이가 다 되다 보니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두 달쯤 됐을 때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방방 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합격했어. 이제부터 당신 혼자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뭐? 그게 정말이야? 역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을 뽑아준 걸 보니까 그 회사가 보는 눈이 있긴 있네. 알고 보니 아내가 합격한 회사는 생각보다 더 좋은 회사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날 저희 가족은 너무 기쁜 마음에 소고기 파티를 했답니다. 며느라, 취업 축하한다. 이렇게 기쁜 날인데 건배 한번 해야지. 짠!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애가 아버지를 따라 음료수 잔을 들고 이러는 겁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하고만 짠할 거예요? 우리도 짠! 뭐야, 너 누가 술 먹으라고 그랬어? 이런 건 어른들만 먹는 거라고 했지? 이거 술이 아니라 음료수거든요. 아무튼 얼른 짜네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을 위해서 짠! 그렇게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나저나 내가 여유가 좀 있었으면 우리 며느리 일 안 시킬 텐데 바깥 일까지 하게 해서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런 말씀하세요. 애들이 어릴 때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저도 사회생활 해야죠. 그리고 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일하러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어디서든 기죽지 말고 혹시라도 회사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서 아주 혼주를 내줄 테니까. 치, 저 이래봬도 힘센 여자거든요. 제 팔뚝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휴, 됐다, 됐어. 우리 며느리가 워낙에 똑부러지니 뭐든지 알아서 잘하겠지. 아무튼 축하한다, 축하해. 그렇게 아내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회사 생활을 해서 그런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너무 잘해주고 일하는 것도 재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첫 월급날 퇴근한 아내가 저보고 지갑을 달라고 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아휴, 지갑에 3만 원이 뭐야. 자고로 남자는 지갑이 빵빵해야 되는 거야. 난 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는 거 싫어. 내가 그래도 마누란데 남편기는 한 번 살려줘야지.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지갑에 5만 원짜리 6장을 넣어주더군요. 그리고선 그걸로도 모자라 저희 아버지랑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기분도 좋은데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아버님, 뭐 드실래요? 제가 쏠 테니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날 가족들이랑 같이 외식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내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활기차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기일에도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끔씩은 제 꿈에도 좀 나아주세요. 저 어머님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활기를 되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취업한 지 2년 차쯤 됐을 때부터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점점 짜증이 많아지더니 집안일도 안 하려고 하고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집에만 맨날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랑 말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 걸어도 대꾸도 잘 안 한다면서?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서.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무슨 밥 해주는 여자야? 배고프면 알아서 찾아서 먹으면 되지 왜 밥 때마다 날 찾는 건데? 내가 무슨 집안일 해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아냐고? 아니, 당신이 하도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걱정돼서 같이 먹자고 얘기한 거지 갑자기 예민하게 왜 이래? 아내는 저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방 좀 알아서 정리하라고 그랬지? 언제까지 엄마가 정리해줘야 돼? 책상에 과자 먹은 거 올려놓지 말고 얼른 똑바로 안 치워? 청소기도 한 번씩 밀고 그러란 말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잖아요. 아내는 짜증이 는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안색도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아내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네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길래 내가 죽 좀 사왔다. 입맛이 없어도 좀 먹어보려 무나. 아버님, 저 입맛 없어요. 이건 그냥 아버님이 드세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랑 애들한테 짜증내는 것도 황당했는데 아버지한테까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방으로 쫓아가 아내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너 괜히 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리 좀 와봐라. 혹시 요즘 서준 애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원래 안 그러던 앤데 요즘 들어 상태가 영 안 좋아 보여.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땐 아무래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원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건 뭔가 힘든 일이 있거나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럴 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도 다 싫어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왠히 사람 마음 쑤시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주자꾸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역시 어른은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아내가 짜증을 내더라도 똑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온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그냥 회사 그만둘까? 근데 우리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지? 당신 혼자 벌어선 좀 힘들잖아. 갑자기 회사는 왜?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한 번 해본 소리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내는 끝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아내가 회사에서 1박 2일로 충청도로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어? 거기 근처면 장모님 댁이랑 멀지 않네. 그런데 야유회 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이상하게 가고 싶질 않네. 근데 또 나만 빠지기엔 눈치가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왜 그래? 혹시 회사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거야?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해줘. 그런데 요즘 왜 그러는 건데? 그래도 내가 남편이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해도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사실 아니다.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날도 제가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지만 아내는 계속 신경 쓰지 말라며 말을 안 해주더군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음날 야유회를 갔습니다. 아내는 야유회를 가는 길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출근 시간에 받아보는 문자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 옆에 아버님이랑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 있어서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요즘에 피곤해서 짜증내고 투정 부린 건 당신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럴 때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여보, 오늘도 밥 잘 챙겨 먹고 화이팅해! 아내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됐어요. 도착했다고도 얘기해주고 저녁엔 통화까지 했죠. 다들 술 한 잔씩 하고 있다며 자기 전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밥도 먹고 애들도 챙기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자꾸 뭔가가 귓가에서 징징거리길래 깨보니 전화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엔 아내가 전화한 것도 있길래 아내한테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자기 전에 전화한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깜빡 잠이 들었네. 그런데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린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저 손재형 씨 직장 동료되는 사람인데요. 전화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얼른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갑작스런 얘기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다는 아내가 왜 병원에 실려갔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직장 동료가 대신 전화를 받은 걸 보니 아내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급하게 병원에 도착해 병실 앞에 가보니 놀랍게도 저희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자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 난 같은 충청도에 사니까 자네보다 더 먼저 도착했지 그나저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준 엄마 이 안에 있는 거 맞죠? 제가 병실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보니 침대에 커튼이 쳐져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저를 온몸으로 막아서 거는 이러시더군요. 자네, 잠깐만 기다려보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네? 왜요? 서준 엄마 괜찮은지 제가 얼른 가서 확인해야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저는 장모님이 왜 저를 말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살짝 열려있는 병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아내가 어떤 남자랑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재영 씨, 내가 미안해. 아이, 살짝 민다는 게 그만. 재영 씨가 그렇게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질 줄은 몰랐어. 부장님,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저 쫓아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엄연히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고 사랑하는 저희 남편 배신하고 부정한 짓 할 생각 절대 없어요. 그러게 제가 싫다고 할 때 그만하셨어야지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냐고요. 난 그냥 재영 씨가 좋아서 그랬어. 내가 재영 씨 보고 이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재영 씨도 가정이 있고 나도 처자식 있으니까 애인처럼 만나보자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요즘엔 가정이 있어도 세컨드로 애인 하나씩 데리고 다닌다잖아. 난 재영 씨가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내 마음에 아주 쏙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나보자고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럼요. 잘못이죠. 유부니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잘못이고 싫다는 사람한테 소름끼칠 정도로 쫓아다닌 것도 잘못이에요. 제가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자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저를 졸졸 따라다니세요? 저 부장님 때문에 아침마다 회사 가기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세요? 출구만 하면 부장님이 저를 더럽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서 소름끼치고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찝적거리는 것도 너무 싫었다고요. 그런데 이젠 싫다는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까지 해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피 쪽쪽 빨아서 말려 죽이는 거머리라고요. 뭐? 거머리? 재영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그냥 재영 씨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뿐이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마음만큼은 이팔 청춘이라고. 이팔 청춘이고 뭐고 싫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범죄예요. 난 당신 때문에 이번 야외에도 얼마나 오기 싫었는 줄 아세요? 저 인간이 또 술 먹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겠지. 만나달라고 조르겠지. 이러면서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끔찍했다고요.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네요. 아니, 아주 제가 예상한 거 그 이상이었어요. 세상에 회사에다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사람을 계단에서 밀쳐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내가 고의가 아니었다니까. 난 그냥 재영 씨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었어. 재영 씨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대화를 들어보니 최근에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오늘 아내가 왜 병원에 실려와 있는 건지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저벅저벅 걸어가 커튼을 딱 열어져 쳤어요. 그리고 아내와 싸우고 있던 그 부장이라는 인간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뭐야? 감히 내 와이프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뭐, 뭐야? 당신이 우리 재영 씨 남편이야? 우리 재영 씨? 야, 너 지금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어. 내 와이프가 요즘에 왜 그렇게 힘들어하나 했더니 그 범인이 바로 너였냐? 왜 멀쩡히 남편이랑 애들까지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어쩐다 난리를 쳐?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사람을 계단에서 밀쳐? 그게 아니라 재영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건 제가 밀친 게 아니라 그냥 실수였어요. 그리고 재영 씨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건 그냥 직원으로서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아주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다고요. 나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날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랬나 본데 그거 아주 단단히 착각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재영 씨 왜 이래? 우리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그래도 회사에서 볼 사이인데 웃으면서 지내야지. 저는 계속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인간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 더러운 힘 나불거리지 말고 당장 나가. 오늘부터 내가 네 인생 아주 종치게 해줄 테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겠으니까 너도 그걸 똑같이 느껴봐야지. 빨리 꺼져. 빨리 안 꺼져?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재영 씨한테 사적으로 연락도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만은 알리지 말아주세요. 회사에 알리지 말진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두고 봐. 알겠어? 그러자 그 인간은 고개를 푹 숙이고선 병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도대체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게 사실 처음엔 나 혼자 해결 가능할 줄 알았어. 싫다고 얘기하면 그만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끈질기더라고. 게다가 저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면 자기 혼자 날 쫓아다닌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바람핀 거라고 당신한테 얘기하겠대. 아무리 내가 결백해도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식으로 날 협박하더라고. 난 당신이 날 오해하는 것도 싫고 괜히 나 때문에 속 썩는 것도 싫었어. 그래서 얘기 안 한 거야. 그러면 회사에라도 얘기를 했었어야지.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징계라도 내려달라고 하지 그랬어. 저 인간이 회사에도 이상하게 소문을 낼 거라잖아. 저 인간이 꼴에 일은 잘해가지고 회사 사람들이 쩔쩔 맨단 말이야. 어차피 회사 사람들은 자기 편이라면서 내가 회사에 얘기하면 자기가 날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겠대.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아까 당신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또 그놈이 또 나한테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 다 얘기해버릴 거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말리면서 나랑 몸싸움까지 하다가 내가 계단에 굴러떨어지게 된 거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갑자기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어, 맞아. 저 인간이 지 혼자 날 쫓아다녔다는 걸 자백하게 만들고 그걸 녹음하려고 일부러 우리 엄마 보고 나가 있으라고 한 거야. 나 이거 말고도 저 인간이 나한테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문자들 전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어. 나 이거 전부 다 회사에 제출할 거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아무리 회사가 저 인간 편이어도 소용없다고. 아내는 이 와중에도 그 인간을 제대로 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렇게까지 한 걸 보니 정말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크게 다치진 않아서 깁스만 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그놈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그놈의 만행을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야, 정명식 부장 나와. 내 와이프 손지영한테 사랑한다고 찝쩍거리고 쫓아다닌 정명식 부장 나오라고. 당장 안 나와? 저, 저기요. 왜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십니까? 제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잖아요. 조용히 넘어가긴 뭘 넘어가? 네가 했던 행동이 그냥 덮으면 덮어지는 건 줄 알아? 아무래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얘기해줄게. 자, 네가 내 와이프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지?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재영 씨. 난 재영 씨만 보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나 재영 씨만 바라보는 한마디의 파랑새가 될래. 그러니까 그만 거부하고 나랑 만나줘. 남편이랑은 집에서 보고 밖에서 나랑 즐기면 되잖아. 이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왜? 네가 보낸 문자 한 대 직접 들으니까 쪽팔린가 보지? 하나 더 읽어줄까? 재영 씨,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나한테 쌀쌀 맞게 굴어? 재영 씨가 아무리 날 거부해봤자 소용없어. 내 눈은 항상 재영 씨한테 향해 있는 거 알지? 제가 그것 말고도 문자 내용을 몇 개 더 읽어주자 사람들은 입까지 틀어막고 경악을 하더군요. 여기저기서 욕설을 내뱉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그놈은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군요. 다들 왜 이래? 설마 이걸 믿는 거 아니지? 이거 다 거짓말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흥, 끝까지 그렇게 우긴다 이거지?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 한 번 보자고. 이거 말고도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바랗게 보시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그 내용을 들었으니 아마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그놈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아주 비굴한 표정으로 저랑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영씨, 그리고 남편분, 제가 이렇게 무릎 꿇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회사 20년 가까이 온몸 바쳐가며 다닌 회사란 말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없던 일로 해주시면 원하시는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필요한 금액이 얼마시냐고요? 다짜고짜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태도에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제 아내는 돈 얘기를 듣자마자 이성을 잃고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얼마나 필요하냐고? 야, 너 평소에도 행실이 안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돈으로 회유했나보지?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 피가 마르도록 사람을 괴롭힌 주제에 돈만 주면 단 줄 아냐고? 내가 겨우 그깟 돈에 넘어갈 사람으로 보여? 돈이 아니면 뭐가 필요한데 원하는 금액만큼 주면 되잖아. 그럼 돈 말고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야. 들어줄 수 있다 이거지? 들어줄게. 그게 뭐든지 날 용서해 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게. 도대체 그게 뭔데? 하나는 네가 사회에서 격리돼서 콩밥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 이 두 가지가 내가 원하는 거야. 알겠어? 재영 씨, 내가 그것만 안 된다고 했잖아. 난 아이도 있는데 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딜 가라고. 그래서 내가 합의 보러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합의해 주면 안 될까? 합의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더 이상 네 면상 보는 것도 역겨우니까 당장 꺼져. 너한테 내려질 처벌이나 달게 받을 생각하라고. 재영 씨, 재영 씨. 그 놈은 끝까지 제 아내한테 애원을 했지만 저와 아내는 그 놈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결국 아내의 회사에서는 그 인간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놈이 괴롭힌 여직원이 아내를 포함해서 세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두 명은 그 인간 때문에 진작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경찰 조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그 놈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그 피해자들 중 그 인간과 합의한 사람도 있고 합의를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합의를 못한 피해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추가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도 제 마음 같아서는 몇 년씩 썩게 하고 싶었는데 초범이란 이유로 형량이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그 인간은 순식간에 직장도 잃고 콩밥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아내를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내가 진작에 알아채고 도와줘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내가 당신을 꼭 지켜줄게. 아내는 그제야 예전의 평온한 표정을 되찾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그 인간한테 괴롭힘 당한 시절 때문에 회사에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 인간이랑 같이 있던 그 공간에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때 회사 대표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아내한테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빨리 알아채고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우리 회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거라도 위로금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는 그렇게 말하며 위로금을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가 일을 워낙 잘해서 대표가 계속 일을 해달라고 붙잡았는데 아내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래도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직원을 대신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그동안 참 좋은 회사에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이후에 집에서 쉬면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워낙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는 얼마 전부터 저희 아버지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는데 예전처럼 밝게 웃기도 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줄 생각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 자녀분들 중에서도 제 아내 같은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낸 이유는 그런 분들이 무작정 참는 것보다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현명하게 대응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놈들을 제대로 응징해야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은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유 없이 변한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저희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